빈센조님 사연 안 보고 알 수 없습니다. 앵커님 너무 위인이에요. 또 이런 칭찬을 선물 받았습니다. 에스틱 파마 종목입니다. 6830원 평당가에 비중 15%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소폭은 좀 소외권이긴 한데 이제 향후 이익 개선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어요. 주가도 조금 조금씩 우상향 곡선을 타고 가니까 두 분간님께 여쭤보고 싶어요. 1월까지 아니면 뭐 중장기까지 좀 홀딩해도 괜찮은 종목인 건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? 중장기 관점에서 보유해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우리 빈센조님께서 굉장히 저점 구간에 잘 공략을 하신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.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한 과거력의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. 5천 원짜리였던 주가가 1만 5천 원까지의 상승이 나옵니다. 그렇게 한 3배 정도의 퍼센트로 따지면 200%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시세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과거에 200%의 상승이 나왔으나 지금은 바닥권까지 1만 7천 원 고점 대비해서 6천 원까지 마이너스 60%의 가격 조정을 선제적으로 받아온 상황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고점의 이 종목의 평당가를 보지하고 있다면 매도 관점의 의견을 전해드렸을 텐데 지금 2년, 3년 정도 어려운 시간은 다 끝났고 이제는 저점을 개인적으로는 확인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5천 9백 원의 우리 10월 폭락장에서의 저점 다졌던 캔들이 5천 9백 원 구간이기 때문에 5천 9백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3년 만에 저점이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제약바이오 쪽으로서의 모멘텀이 붙는다.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약 1만 원 정도 그리고 고점 라인 윗꼬리 가격은 약 1만 천 원 정도 그리고 과거 2월달 정도 또 연초에 단기 시세가 나왔을 때 약 9천 원 정도까지 시세분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거래량 없이 바닷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무언가의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는 우리 식라님 평당가 위로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 9천 원 부근 그리고 만 원 부근까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. 좀 큰 그림에서는 현재과 대비 대략 짧게는 5% 10% 단타로도 대응을 하셔도 되지만은 길게는 20% 30% 40% 수익권까지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금리 인하 제약바이오 모멘텀 붙으면 9천 원 만 원까지 상승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요. 한번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.